하이 코코아 팬 안녕하세요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드라마 십시일변에서 김지혜 역을 맡은 오나라입니다 저는 유빛나 역할을 맡은 김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꼽아요 이걸로요 이걸로 떡볶이 대신에 조금 맛있는 떡볶이 저는 저는 직들이 가구성룰입니다 그 정도요? 네 아까 얼마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? 천원 십만원, 천만원 십억 십억있나보다 이 돈을 가지려면 근데 거짓말하면 안되는거죠? 아니 약간 저기 알아맞히는거라서 트랙을 떨어도 되는데요 아 그쵸 그쵸 이 돈을 가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? 어 제가 한같이 하면 열심히 하면 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주 2회 신연들 일하면 한달 정도 일하는 뭐 일하는 뭐 숫자가 10억이다 아 한달에 10억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행복하죠 당연히 이돌 없었네요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요 저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따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진짜 할 수 있어요 정말 있을거에요 우리 김혜진 배우는 거짓말을 못하는 아주 순수하고 착한 친구예요 10억 있을 것 같아요 10억 천원 천원에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돼요? 네 천원 10억 10억 난 천원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따단 오 맞은 것 같아 이거로 감자 준다고? 야 천원에 너무 떡볶이 어떻게 하면 학교리가 천만원인데 금가루들도 드라마 10시회반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코코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 왓츠치민 온 코코아 바다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